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최근에 이승효의 상승효과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캐스트와 칼럼까지 또 이 기호의 힘, 염순이가 뿜뿜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염순이 된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 얘기를 드려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 염순이도 캣타워가 있어야 점프를 할 수 있다. 자, 이 고양이를 여러분들 키워본 적 있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키워본 적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고양이들이 점프를 잘합니다. 원래는. 그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잘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잘하는데 만약에 이 고양이가 여기 위에 목표가 있어요. 상추를 먹고 싶다라는 염순이는 얘가 좀 특이해가지고 닭다리 이런 것보다 상추를 좋아해요. 뭐 닭다리, 생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 다른 친구 그 백이 같은 경우에는 치킨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발로 툭툭 치면서 치킨 달라고 치킨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한눈 팔고 있잖아? 그럼 이제 닭다리 물고 튀어요. 진짜 빨라. 근데 염순이는 그런 육식보다는 오히려 상추를 더 좋아해. 신기하게. 상추 주면 이렇게 상추 아작아작 먹어요. 선생님이 조만간에 그 염순이가 그 하찮은 이빨로 상추 먹는 그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상추가 여기 높은 데 있다라고 쳐볼게. 그럼 이제 염순이가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훌쩍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게 높이가 많이 높잖아? 그럼 염순이가 점프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차이가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는데 위에가 너무 높아 보이거든. 또 위에를 내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올라갔는데 얘가 위험한지 아닌지 안전한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점프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 집사님들의 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캣타오라는 게 있습니다. 캣타오는 이렇게 이제 세워놓는 건데 물론 모양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뭐 비싼 것도 비싸고 이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다리를 놔주는 거지. 그럼 다리를 놔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펄짝 뛰어 올라가요. 또 펄짝 뛰어 올라가요. 또 펄짝 뛰어 올라가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추를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은 상추를 먹고 싶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목표로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수학 1등급 혹은 100점. 자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저 높이에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 이제 다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개념과 기출을 공부를 해서 이제 수학 1등급까지 올라간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 올라갔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변화가 생긴 거야.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게 되면은 얘가 적절하게 이제 높이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 캣타워가 좀 짧아진 거지. 여기 좀 이렇게 내려갔어. 아니 그러면 이제 염순이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해요. 이렇게 뭔가 환경을 딱 바꿔주는데 분명히 내가 어디까지만 해도 이렇게 밟고 가서 이렇게 상추를 먹었거든? 근데 캣타워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살짝 낮은 걸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얘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지금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캣타워가 이렇게 비틀어 내려간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격차가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지 아까 지금 여기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돼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는 여기가 1등급이라고 치면 여기가 뭐 92점 92점 이런 식으로 되고 혹은 96점이나 92점에 뭐 여기가 이제 뭐 3등급 컷이다 그러면 84점 4등급 컷이다 그러면 뭐 76점 이랬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7 수능이나 18 수능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컷 이게 3등급이야 이게 3등급 말이 돼? 지금은 아예 상상도 못하죠. 이게 지금 3등급 컷이고 4등급 컷이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4등급만 받더라도 이제 70점대에서 80점대까지 가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요 단계까지는 끌어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학생들 가르치기가 참 편했어. 강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그냥 조금만 암기시키고 4등급 5등급 정도만 돼도 원점수가 30점이었던 애들을 60점 70점까지 올려주잖아? 그러면은 진짜 학생들이 만족하고 고마워한다고. 근데 본인 점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등급은 여전히 4등급이거든? 그래도 와 선생님 때문에 제가 못 맞추던 문제 처음으로 맞추고 70점까지 올랐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점프를 딱 끌어올려주면은 이쪽 점프를 이렇게 못하더라도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만족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수포자들의 뭐 구세준이 뭐 이렇게 됐던 거야. 예전에는 원점수를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4등급 5등만 나와도 또 그때 나형도 있었으니까. 이거를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만들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웠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거야? 요즘은 지금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 지금 이런 등급이 안 나오잖아. 1등급은 뭐 84나 88 나오죠. 얘는 별로 안 떨어졌어. 그치? 얘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지금 4등급 컷 얼마니? 4등급 컷 지금 여기서 얼마 떨어졌니? 50점 전후까지 떨어졌죠. 50점대 초반까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확 낙차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여기서도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얘는 이제 70점 전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 문제 차이 났던 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도 예전에도 캐스트에서 이 얘기 되게 많이 반복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뀐 수능에 이제 적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 개념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실전 개념의 기출을 이제 공부하려고 보면은 이제 강좌 같은 걸 이제 들을 때 분명히 여기까지 할만 했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가 확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이제 점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캐타워가 한 개가 더 필요해요. 지금은. 이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커리큘럼도 좀 달라져야 돼.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은 있어요 선생님. 그러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기출 풀면은 안 풀려요. 라던가 수업이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중간 다리가 필요해. 이게 지금 낮아진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는 70점만 맞아도 4등급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쭉쭉 올라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전 방식으로 그대로 공부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편차가 엄청 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공부를 했으면 얘를 다져주는 게 필요한 거야. 한번 반복해야죠. 다져주는 게 필요하고 얘네들 공부 여러분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쵸? 50점에서 머무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너무 빠르게 휙 지나가버리면 안 되고 천천히 다지면서 쪼개면서 가야 돼.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야? 뭐 12번, 13번, 14번, 15번 이런 기출들 있잖아. 휘리릭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건지 정말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예전 같으면 얘랑 얘랑의 격차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개념 설명한 거 가지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 이제 격차가 커졌잖아. 그러면은 이 단계를 한 문제 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5분 걸렸다 그러면은 한 문제를 30분 동안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관련된 개념도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설명을 안 하면 안 돼. 또 해줘야 돼. 반복해서 또 해줘야 돼. 그게 바로 이 중간 다리라는 거야. 다시 얘를 다지고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씹어가지고 떠먹여주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3.5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5라는 거 처음 들어본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3.5가 3등급과 4등급 사이고 또 3점 문항과 4점 문항 사이고 수학 시험지에서는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사이에 그 벽이 있단 말이지. 그 벽이 지금은 딱 만들어진 거야. 물론 이것도 뭐 계속 그렇게 되진 않겠죠. 평가원이 또 기조가 바뀌면 나중에 이제 3.5라는 게 이제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또 그때 가서는 선생님이 이제 3.5라는 강좌를 없애버리고 또 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은 뭐 준킬로킬로 이 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벽이 뭐야? 지금 이제 준킬로킬로였던 그 옛날 시절 얘기고요. 요즘은 이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수험생 중에 진짜 한 80%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중간에 이제 껀 수업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상승효과 3.5라고 하는 거하고 DB 3.5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이게 강의 시간도 DB 3.5 되면은 꽤 길고 정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15번, 21번까지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마무리 하자. 오늘의 주제가 뭐였어? 염순이도 캣타워가 있어. 점프를 할 수 있다. 안 선생님 이거 염순이 좀 더 귀엽게 그리고 싶었는데 염순아 미안하다. 아빠가 음대 출신이고 미대 출신이 아니라서 그림을 너무 잘 그리진 못해가지고 그렇지만 특징은 좀 잡아놨어. 뭐냐면 여러분들 염순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염순이 말이죠. 발에다가 하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발이 하얘요. 아하. 어쨌거나 염순이도 말이지 아무리 그 날고 기는 그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위에가 보이지 않으면 점프를 하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리를 놔줘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중간다리가 필요해. 가끔 가다 보면은 근데 중간다리가 없이 훌쩍 점프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훌쩍 점프가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뭐야? 어 나는 뭐 그냥 좀 뭐 공부했더니 그냥 뭐 2등급, 1등급 되던데? 그럼 이제 그 친구 얘기만 듣고 따라 하다가 점프하다가 여기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엔 무서운 거야. 실제로 고양이들도 그렇다. 고양이들도 점프하면은 안 넘어질 것 같지. 근데 막 소파에 있다가도 혼자 굴러떨어지고 막 그래. 진짜로 엄청 귀여운데 이게 지가 처음에는 이거 그 패기, 호연지기를 가지고 점프를 막 할 때가 있어. 점프를 했다가 여기서 발 헛디뎌가지고 이제 미끄러지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무서우니까 점프를 안 해. 근데 한 번 올라가 본 애들은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지. 그죠? 고양이들 이렇게 굴러떨어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이런 거 발판 같은 거 없이 자, 나 1등급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쫙 갔다가 딱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좀 약간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쵸?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는 안 되나? 나는 내 친구는 그거 뭐 한 번 했더니 이렇게 쭉 올라갔더니 나는 안 되나? 그러면서 이제 수학을 하기 싫고 수학이 하기 싫으니까 일단 뭐 국어랑 영어랑 탐구부터 해볼까? 이러다 보니까 수학이 점점 뒤로 밀리니까 더 하기 싫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메가스터디에 온 거고 여러분들의 슈퍼 히어로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염순인처럼 캣타워를 딛고 단계별로 상승해서 상추를 이 아니고 수학 1등급을 꼭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